좀 우리 장난기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부침개 전문점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사장님의 바람도 있었는데요. 김경원씨가 뉴전스. 좋아요. 좋은데 아까 그 이유랑 좀 비슷하게. 이게 좀 그렇죠. 좀 이렇게 또 시기. 왜냐하면 한 40년 50년. 뉴전스도 40년 50년 가겠지만. 그래요. 뉴전스 일단 김경원씨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노창민씨 이름 굉장히 좀 우리 그 바람을 담은 삼전. 10만 3전 어때요. 10만 3전. 바람을 담아서. 노창민씨의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이거 좋은데 약간 뭐랄까. 옛날 약간 90년대 가요 느낌. 6263님.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 좋지 않아요? 이런 거. 6263님 드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 또 그 손님들이 그냥 뭐 금안전. 이렇게 또 줄여 불러요.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 좋습니다. 4637님 춘향전 보내셨고요. 슈뱀. 이것도 옛날 프로그램인데. 0607님 전파 겸는 록. 슈뱀. 좋습니다. 이주현씨가 조전식의 전전투데이. 이거는 제가 열면 할만하네요. 제가 열면. 이주현씨. 슈뱀. 3854님. 따가와 따가와 전 베이베. 저는 못 들으셨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가와 따가와 전 베이베.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전진이기 때문이에요. 전진. 전진. 따가와 따가와 전 베이베. 3854님 드립니다. 오. 좋은데. 클래식 이즈 베스트. 1254님. 세계적인 전을 위해서. 전에 전 잡고. 전에 전 잡고. 좋아요. 1254님 드립니다. 김민우씨. Do you know 전. 좀 약해요. 여기에서 코리안이 들어가야죠. 김민우씨. Do you know 전. 코리안 피처. Do you know 코리안 전. 김민우씨. 책임교환권. 드립니다. 이중헌님. 외국인 손님들 많이 오길 바란다는 어떤 사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 노 노. 전. 슉. 하하하하하. 하하하하.